자, 메디아나 이야기, 지금 요 며칠 좀 뜨겁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역당국이 발표한 내용들이 있죠. 일반 관리군에게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금 관련 종목분들,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지금 품절,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분들이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사실 4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보였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전분기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관련 주 가운데서도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를 찍었고 오늘도 6%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추세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도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눌릴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미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수익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매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고 눌릴 시에 조금 더 매수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 이슈 자체를 장기 이슈로 볼지 아니면 단기 이슈로 볼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산소포화 이런 테마 자체가 최근의 시장에서 대두됐던 테마이고 이 크기 자체가 얼마나 길어질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확진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이슈 자체가 좀 장기간으로 길어진다면 눌림목을 줬을 때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매매 접근하시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 보면 방역 정책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메디아나 원래 펀드멘탈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펀드멘탈 자체도 사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단기 이슈, 테마성을 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좀 차분히 볼 수 있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거래일 동안에는 좀 살펴보는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